어휴, 팔 떨어지겠네. 이리 주세요. 그럼 갈게요. 아, 잠깐만요. 이거요. 이거 나 준다고요? 네, 그래도 같이 했는데 기념으로 나눠가져야죠. 아, 그러니까 한현수 씨 밥솥 갖고 나를 달랑 죽어갖고. 그럼 바꿀까요? 됐습니다. 나의 뭐 밥솥도 있어봐서 필요도 없고. 참, 저, DH 사모님 만난 일은... 아, 은성이 때문에요. 성 바꾸는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... 어떻게 할 겁니까?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마음이 좀... 그러네요. 신이한테 우리 은성이 맡겨도 될지 아직 확신이 안 서요. 그 집에서 우리 은성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자랄지 내가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저기... 아, 민 실장. 이사님이 여긴 왜?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갈게요. 아, 네. 이사님이 여기 왜 왔어? 상사가 부하직원 집에 바래다 주는데 이유가 필요해요. 당신이야말로 여기 왜 왔어. 왜 왔는지 알잖아. 망설인 이유가 뭐야? 오늘 아침에 당신 집 앞에 갔다 은성이 봤어요. 신이 앞에서 주눅들어 눈치보는 은성이 보면서 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? 내가 정말 잘한 걸까?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? 그런 생각 들어서 지금 너무 흘렀어요. 그 때 없었냐 그때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여행 하나에 그녁을 해왔다 그리고 당일 사전 그녀빈